안녕하세요 유튜브 득취 여러분들 살려줍니다 가트라이더를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오늘 아침에도 했거든요 저 보시면은 알겠지만 코스튬 다 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걸 알려드릴까요? 핑크코튼 제가 몇 번 써서 뽑았는지 모르시죠? 시간의 상점을 보시면은 백지조각을 900개 써서 핑크코튼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3개 신기록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존나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여기에 이 별빛 반짝 금발 있죠? 이거 몇 개 나왔는지 아세요? 61개 나왔어요 제가 다 하나하나 세봤습니다 옌병 쌈병 고추장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어떻게든 뽑은 이 코튼 가지고 플레이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단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훈련장에서 연습을 좀 조져봤습니다 기술들이 있더라고 이 기술을 몇 개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자 가자! 내가 이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일단 드리프트 턴 이거 드리프트 턴이죠? 자, 커팅 드리프트 이렇게 한 다음에 드리프트 누르는 거죠? 자, 그리고 끌기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고 부스터 쓴 다음에 부스터 많이 채우는 거죠? 자, 그리고 역방향 게이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역방향 게이지죠? 일자에서 쓰는 거고 연속 끌기 그냥 이렇게 놓고 놔두면 되죠? 좋아, 그리고 더블 드리프트 이건 못하겠어요 어? 어, 됐다, 됐다 더블 드리프트 커팅 게이지 나 이게 조금 애매한데 되면서 안 돼 쇼 끌기로 돼 쇼 끌기로 되더라고, 나는 슝 해놓고 어, 커팅 게이지 안 써, 이거 최저카 드리프트 이거 그냥 라인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 라인에 맞추기 실패 라인에 맞추기 존나 잘해 이렇게 하면 됐다 됐죠? 마스터했습니다 피참 막자 하자고요? 응, 꺼져 코튼을 써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튼을 안 쓰고 달렸을 때도 봐야 돼 솔라를 이용해서 한번 달려보고 그 다음에 핑크 코튼을 이용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구 패키지 굉장히 마음에 들어 셋, 둘, 하나 오우, 슛 슛 슛 슛 슛 드리프트 어? 뭐야 이거 아야 아야 잠깐만 여기서 터치해도 되더라고 아야 잠깐만요 나 이거 처음 해보는 맵이야 아야 터치해서 터치해서 1등한다 아니 1등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눌러서 지름길 얍 수월 2등 지렸다 터치해서 부스터 모으고 잠깐 끌어서 잠깐 끌어서 하나 더 하나 더 자 됐죠 한번 더 아 더블리브리프트에서 지렸다 뭐가 지린진 몰라도 오 오케이 자 이거 하나 눌러주고 빠이빠이 아니 이렇게 잘 달려 저 지름길 안탔다 난 지름길 타 아악 아악 잠깐만 잠깐만 안돼 3등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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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부스터 아 됐어 됐어 실력 지렸죠 어 아 똥쓰레기차 일단은 차를 바꿔봅시다 솔라 드리프트 보세요 어우 냄새나 뭔진 몰라도 육각형이 아주 큽니다 사진찍어서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엄마 나 찾았어 여러분께 자랑하세요 1등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게 전문이지 그냥 아 뿡 뿡 저 일자 내가 아직 못하는게 1자에서 부스터 모는걸 못해 그러다가 조진적이 많아서 천재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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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앗 picture 끌기 지렸고 꺼져어억 너는 이긴다아아아 안녕하세요 narrower 안돼 안돼aca 억 안돼에 완 TwoWUR 저리가의 악 Twoери cirr 지렸고 저리가breaking 아ως 개 개 와 안돼! 버거아!!!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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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쟤 신고할 거야! 쟤 이름 뭐야? 아! 왜 애들이 갑자기 잘하지? 나 원래 1등 많이 하는데? 자 여기 날 이길 자 와라 아! 초보 엘메 쓴 애들 정말 귀엽구만 짠! 또 와! 아! 몰라 여기서 나는 기나 모아야지 빌드 따윈 모른다 스토써! 아! 미리 써놔 스토써! 뭐야? 역방향 게이지 써야되나? 아! 몰랐어 아악! 저거 정확했고 이게 최적이었어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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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어 개 섞어라! 개야! 아이 한 번 더 가 미리 끌고 달려 한 번 더 아악! 라임 지렸다 트리프트!!! 연속 끌기!!! 벽이시다!!! 여기 어디야! 이곳은 어디요? 인간 승리인! 드리프트! 넌 못 돌아간다! 아악! 이득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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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이거 내 자신을 먼저 이겨야겠어! 나 이거 빌리지 은하에서 나 했거든? 내가 얘 오늘 이긴다! 한 번만 더! 나를 그냥 나 진지하게 한다! 셋! 둘! 하나! 고을 슛! 고을 슛!! 일단 터치해 자 지렸고 아아악 다시해 내 자신을 이겨야 돼 내 자신 너무 잘한다 와 이걸 부딪히네 나 왜 이렇게 잘 해 너무 무의미한 드리프트가 많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드리프트만 하겠어 오오오오오오오 아아이! 아 말도 안 돼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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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일단은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핑크코트는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실력이 썩 좋진 않아요 다음에 일단은 L3 라이선스를 따봅시다 일단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끝!